눈 바깥 진짜 별로인의 맘통이 별로 목에 보이는 거품은 빌린다고 웃음 한 방에 난 녹여버리고 장난치지 저 빨라닛 눈 바깥 자 내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월월이들이랑 천일이 되는 천일이 된 기념을 맞아서 2월 1일 우리 월월이들 날씨 추는데 춥게 입고 당했지만 천일동안 우리와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천일, 이천일, 삼천일, 사천일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우주 끝까지 가는 주세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 설레고 빨리 이미 찍어가지고 브이앱부터 보여드릴게요 천일 축하합니다 지훈이 와라와라 보여요 귀여워 이놈 안돼 아니야 이놈 이놈 아냐 shift 머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현아 아 감사합니다 피가 좀 났었는데 지혈이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괜찮습니다 황일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광일입니다 네 저는 상협이고요 저희가 또 제시어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금지어에 그죠 저희는 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제시? 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거두절미하고 네 이번 3집 EP 감상 포인트는 아하 이번 3집 앨범은 4곡이 있잖아요 근데 두 곡씩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런 점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와 바쁘거든의 색깔과 도대체 어 뭔지 알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바쁘거든 바쁘거든 네 색깔이 다르다는 점 바로 다음 주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곡들 중 아니 근데 진짜를 타이틀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타이틀 곡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뭔가 저희가 딱 곡을 만들고 나서 느꼈던 게 이 곡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고 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어... 일단 무엇보다 멜로디와 가사가 또 너무 중독적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타이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실까요? 좋아요 다음 주문 만나볼까요? 좋아요 모아보시죠 알겠어요 어딜 봐도 내 눈엔 너만 보이는 걸 응 내가 뽑은 3집 EP 곡들 중 애정이 가는 가사는? 애정이 가는 가사!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설레네요 ASMR로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예 뭐 제일 잘 박히고 예 저한테도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기도 해서 오 예 그러면 카메라 보고 광이라도 예뻐 이렇게 한마디 광이라도 예뻐 좋아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주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집 EP 앨범 중에서 멤버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곡이 있다면? 오 멤버들의 반응이 좋았던 곡 저는 바쁘거든이 의외로 수록곡이지만 예 이거 뭐 굉장히 수록곡이지만 저는 타이틀곡을 할만한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독되는 멜로디도 있고 곡 구성도 되게 참신하고 두 가지를 놓고 들으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광이 씨는 어떤 곡이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이번에는 아니 근데 진짜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뭐 타이틀 안 하면 뭐하러 다른 곡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니 근데 진짜로 계속하자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치 그치 맞죠 맞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환한 햇살 같은 3집 EP로 돌아온 소감이요? 아 저는 사실 저희가 앨범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 작년에도 이제 데이브레이크 선배님이랑 콜라보한 걸 제외하면 작년에 이제 한 개의 앨범을 냈고 올해에 또 이제 한 개의 앨범을 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텀이 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뭐 다른 앨범도 내고 뭐 OST 준비도 하고 각종 뭐 공연과 페스티벌도 있었고 그래도 역시 이제 앨범 활동을 해야 이제 루시의 그런 어떤 아이덴디티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앨범만큼은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좀 설렙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번 3집 미니앨범에는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좀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루시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앨범이 참 재미있을 거 같고 약간 다양하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기대가 되고 이 앨범이 잘 되고 저희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의 이제 그 수록곡 중에 첫 시도로 된 영어로 된 곡이 있어요 이건 또 저희가 해외에도 저희를 영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도 좀 저희의 그런 노래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광일과 상협의 Q&A 시간을 잘 마무리 해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뭐가 빠졌죠? 유튜브 마지막에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알람 설정 그렇죠 그렇죠 잊지 마시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그럼 좀 이렇게 띠링띠링 띠링 띠링띠링 띠링띠링 갑니다 나도 하려고 원석이가 제일 잘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지? 대신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접착력이 없어졌어. 그래도 재밌었어. 재밌었다. 왜 잡아? 헤이, 헤이. 캐치토, 캐치토. 골드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저거. 제가 뺏어. 우리 윙이, 그리핀따로 윙이. 하나, 둘, 셋. 무대에서는 오이ㅇㅇ 너무 멋있지? 예쁘다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저는 루시레인저의 원상 예찬! 44년! 와우! 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세 번째 미니앨범 인서트 코인의 파이틀곡 아니 근데 진짜 뮤비 촬영 다 끝났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애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아이디어들도 많이 존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잘 받아주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주셔서 저희도 더 힘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행복이 피어나는 게 우리 루시의 앨범 아닐까요? 맞습니다! 행복이 피어나는 게 루시의 앨범입니다! 항상 스토리가 담겨있죠! 저희 이번 뮤비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타이틀곡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주변 분들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재밌는 장면들 숨겨져 있는 그런 오마주한 것도 많으니까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곧 만날 겁니다! 오케이? 곧 만나기를 기약하며 지금까지 저희는 루시였습니다! 루시였습니다! 안녕! 찾습니다! reading are Fairy is 잊지어! 이거 tells on e AR對